모든 방면에서의 혁신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위 굴속산업이라고 표현되는 전통적인 제조는 혁신없이 더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. 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와 테크놀로지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팔다임 시프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. 여러분의 진실보다 훨씬 더 큰, 그 다음에 여러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이유는 지금 한국타이어가 한국의 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. 대전과 금산, 바로 이 대전연구소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. 유럽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선진 시장입니다. 양시장 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에서의 우수성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미국의 일인인 주요 자동차회사 포드 GM 또 미국의 일인인 프로다, 포드다, 니싼을 셋! 이 타이어는 저희가 실제로 지난 7월에 테스트를 한 타이언이에요. departed 타이어 앞에서 샀습니다. 허어, 옥아. 내가 chim SAL이 härTUNE ! 개념지 역할을 받을 정도로 현실을 출하 convinced 32Р.